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랜딩하고 있다는 기대가 뚜렷해지자 기준금리도 현 수준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 9월 20일과 11월 1일, 12월 13일 등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한 번 더 0.25포인트 올릴 여지를 열어두었으나 이제는 7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인상 없이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. 특히 연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존 윌리암스 뉴욕연방은행장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이 따라 올해에는 더 이상 금린상 없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.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올해에는 더 이상 금린상이 없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하커 연방은행장은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놀랄만한 경기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커 연방은행장은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물가진정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물가잡기에서 성과를 보고 있고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을 향해 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하루 전날인 7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에는 끝났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연준이 7월 26일 11번째로 기준금리를 0.25포인트 올리고 또 한 번 인상할 길을 열어놓은 바 있는데 올해에는 7월이 마지막 인상이고 9월과 11월, 12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CNBC는 해석하고 있습니다. 예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모두 현 수준인 5.25 내지 5.50%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B그룹의 투자자들은 8일 현재 9월 20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5%를 넘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.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년의 기준금리나 시작 시기에 대해 첫 회의인 1월 30일로 보는 측도 있으나 3월 20일 시작을 내다보는 예상이 우세하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는 6월 회의를 마침해서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5.6%에서 내년 말에는 4.6%로 잡아 2024년 한 해 0.25포인트씩 4번 모두 1%포인트 금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. 또 2025년 말에는 3.4%로 잡아 후년 한 해 동안 0.25포인트씩 5번 모두 1.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사했습니다.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.